음악 나 혼자 끝내는 독학 스페인어 첫걸음 제16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과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과를 이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초적인 어떤 그 컴퍼세이션을 위한 그런 여러가지 표현들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단계까지 오신 건데요. 자, 이번 과에서는 우리가 명령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소개라든지 어떤 간단한 인삿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더 벗어나서 무엇을 해달라 부탁도 하고 또 그것을 또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폭넓은 그런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는 핵심 문장 익히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뚜에 해당하는 이제 너에 해당하는 이제 긍정명령, 규칙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레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동사가 바로 아브리르 동사이죠. 아브리르 열다. 어, 근데 이제 이 열다라는 표현 이 아브리르 동사 원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그 2인칭 너에 대해 해당한 너, 뭐, 뭐, 해 이런 표현들을 쓸 때는 이제 이 그 동사에서 현재형 3인칭 단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규칙이 나오는데요. 어, 동사원형이 이제 AR 동사인 경우에는 3인칭 단수형이 이제 아브라, 그쵸? AR로 끝나는 동사는. 그래서 뚜, 긍정명령형은 그냥 3인칭 단수를 만들어서 아브라 하면은 너 말해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메르 같은 경우는 3인칭 단수 역시 꼬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사용해서 꼬메, 뚜, 꼬메라고 하면은 너 먹어 이런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비르 같은 경우는 미베, 그래서 미베 똑같이. 그래서 미베 하면 사라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꼬메 해서 또 이것을 먹어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어,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뚜 명령형이든 우스테드 명령형이든 뒤에서 이제 우스테드 명령도 배울 텐데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아브렐라 벤타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거기 플러스 이런 어떤 Por favor Por favor 라고 하는 거는 이제 Please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렐라 벤타나 Por favor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 이런 게 아니라 문 좀 열어줘 이런 어떤 부탁, 좀 부드럽게 대화를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렐라 벤타나 Por favor 그리고 이제 간단한 어떤 뭔가를 부탁할 때도 항상 Por favor 이런 식으로 덧붙여 주시면은 대화가 너무 딱딱 끊어지지 않고 좀 편안하고 친근하고 부드럽고 공손한 표현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뚜에 해당하든 우스테드에 해당하든 마찬가지라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긍정명령에도 이제 불규칙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에 대한 긍정명령 불규칙 형태는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Decir di, hacer las, salir sal, venir ven, poner bom, tener ten, ir ve, ser, se 이렇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여기서 지금 살리르면은 이제 살 앞부분, ven, bom, ten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외우면 자연스럽게 외우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뚜 공정명령은 불규칙 형태들 반드시 외워서 또 활용하실 기회들이 또 많이 있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또 꼼꼼하게 잘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부정명령형 한번 보겠습니다. No, usis, ese teléfono. 그 전화기 사용하지 마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뚜에 대한 부정명령형인데요. 자, 긍정명령형의 규칙형은 3인칭 단수로 만들어서 그걸 바로 사용하면 된다 였습니다. 뚜에 대한 부정명령형은 좀 다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AR로 끝나는 동사는 현재형, abler, 1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규칙을 보시면 abler, 이거를 1인칭으로 바꾸고 이런 거 있죠. 이 스페인어 동사에는 3가지, AR 동사, ER 동사, IR 동사가 있는데 1인칭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AR로 끝나는 거는 E로 바꿔주고요. ER과 IR로 끝나는 동사는 A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abler는 abler가 되는데 그리고 E 이렇게 바꿔주고 이제 S를 붙여주면 그리고 이제 no를 붙여주면은 이게 뚜에 대한 부정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규칙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꼬메르 같은 경우에도 꼬무로 바꿔서 이 꼬메르 같은 경우에 ER로 끝나기 때문에 A로 바꿔주고 S를 붙여준다. 그러면은 부정명령, 너 꼬마 아수먹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되고 비비르 같은 경우도 이제 IR에 해당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비보 1인칭으로 바꿔서 비바스, A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S, 그래서 no 비바스 하면은 살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문 같은 경우는 이제 no 꼬마 아수먹죠, 많이 먹지 말아라, 너 여레스, 울지 말아라 이런 등등의 예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문 보시면 꼬마 프루타스, 과일을 드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걸 덧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por favor,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꼬마 프루타스, 그 다음에 이제 por favor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usted, ustedes의 긍정명령 규칙형을 보시면은요. 아블라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 아블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엔딩이 ar, er, ir이 있는데 ar로 끝나는 동사는 e로 바꿔주고 er과 ir로 끝나는 동사는 a로 바꿔주는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블로, 그 다음에 이제 아블레라고 해주면 됩니다. ar이니까 e로 바꿔주고 그게 이제 우스테드 긍정명령형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스테드에 쓰는 복수니까 여기다가 이제 n을 붙여주면은 바로 우스테드에 쓰, 여러분들, 당신들 이런 표현에 대한 긍정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꼬메르도 마찬가지, 꼬모, 1인칭으로 바꿔줘서 그 긍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er이니까, er 동사이니까 a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복수형 같은 경우에는 꼬만, n을 덧붙여주고 비비르 같은 경우에는 비보로 가서 비바, 그 다음에 비반, 이렇게 해서 우스테드, 우스테드에스 해당하는 명령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좀 더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por favor 할 수 있겠죠. limpien la habitation 여러분들 방을 청소해주세요. por favor 덧붙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예시들이 있을 거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우스테드, 우스테드에 쓰에 대한 긍정명령 불규칙 형태 긍정명령 불규칙 형태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르 같은 경우에는 우스테드는 네, 우스테드에 쓰는 된 여기도 이 액센트가 쳐져 있는 거는 액센트가 없으면은 이제 of나 from에 해당하는 전체사와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는 액센트를 쳐줘서 이게 다르에 해당하는 주다라는 표현의 그런 동사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esterneste, irwaya, sabersepa, sersea 그리고 이제 여기다 다 n을 붙여주면은 우스테드에 쓰에 대한 명령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스테드와 우스테드에 쓰에 대한 부정명령입니다. no beba mucho refresco, refresco 자, 여기서는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지 마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도 이제 베베르, 베베르 동사 베베르 동사니까 베보, 1인칭으로 가서 2알 동사이기 때문에 베바라고 하면은 우스테드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명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no beba mucho refresco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부정명령형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 no만 붙여주면 우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ablare는 able, usted 여기다가 이제 no만 붙여주면 되고요. 그 복수형, 우스테드스 같은 경우는 ablen이라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no만 붙여주면은 부정명령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no se levantete tarde no se levantete tarde 늦게 일어나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m은 no coman pan 빵을 드시지 마세요 라는 부정명령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명령형에 대한 불규칙 형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면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그 긍정명령 우스테드, 우스테드스에 대한 그런 불규칙 형태에 no만 붙여준 그런 형태들이 바로 부정명령의 불규칙 형태가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동일한 원리로 우스테드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어서 도전실전회화 들어가겠습니다. Come esto. Esta delicioso. Gracias. Esta muy rico. Pásame la sal por favor. Toma. 자 come esto. 이거 먹어 라고 했어요. Esta delicioso. 음 맛있어. 이거 맛있거든. Gracias. Esta muy rico. 자 여기서 rico 라고 하면 이제 이런 맛있는 이란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부요한 풍요로운 그러니까 부자다 라고 하면 뭐 후안은 부자야 그러면 후안 es rico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가 말을 했죠. Pásame la sal. Sal은 이제 그 소금인데요. 그래서 소금을 나한테 좀 건네줘. 포파보를 써서 이제 좀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Pásame la sal por favor. 했더니 이제 Ana가 Toma. 받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Pásame. 이런 표현을 이제 붙여서 이제 명령형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할 때는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이제 Agua por favor. 근데 이제 Agua 이렇게 딱 물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도 이제 Por favor를 딱 붙여주시면 전혀 이제 의사소통에 자산스러운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명사만 그래서 Agua por favor. 물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름을 물어보고 싶으면 이제 뭐 이런 거 Su nombre Su nombre 여기도 마찬가지로 Por favor 당신 이름이요. Su nombre. Por favor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또 명령형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 회화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As As 같은 경우는 As를 뚠데 뚜에 대한 명령형인데 긍정명령 불규칙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s la taraya 숙제해 As la kama 침대를 정돈해 라는 표현이죠. 뭐 하지마 라는 거는 이제 No agas No agas la taraya No agas la kama 숙제하지만 침대를 정돈하지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뭐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세르에 대한 우스테드 명령형 No agas la taraya 숙제하세요 No agas la kama 침대를 정돈하세요 하지마세요 라고 하면은 동일한 No agas에다가 No만 붙여주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No agas la taraya No agas la kama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점 정돈해 자 요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또 긍정명령 규칙 형태 또 긍정명령형 같은 경우에는 3인칭 단수 현재형 3인칭 단수를 써서 꼬메르는 꼬메 비비르는 비베 아블라르는 아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긍정명령형 불규칙 형태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hacer as decir decir di t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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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er salir salir 해서 이걸 리듬을 가지고 외워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정명령 규칙 형태들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usted ousted s 긍정명령 규칙형 그리고 이제 usted ousted s 긍정명령 불규칙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규칙형과 그 부정명령 그 불규칙형 긍정과 부정 동일한 형태에다가 부정 같은 경우에는 노만 붙여주면 되는 형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16과까지 우리가 나 혼자 끝내는 독각 스페인어 첫걸음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스페인어에 대해서 언어는 이렇다 스페인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가 여담으로 여러가지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이 어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들이 어떤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들의 경험과 어떤 일시적인 어떤 순간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걸 어떤 객관화된 그런 사실처럼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가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바라 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고 공통적으로 스페인어는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어떠어떠하다라는 그런 근거 자료들을 많은 경험도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한 말씀을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런 좀 객관적인 객관성을 띄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그리고 내용들을 전달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이 없이 스페인어와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 그리고 중남미 사람들과 이제 교류와 여러가지 일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주의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어떤 학습 자료들 뿐만 아니라 그런 스페인어권 그런 문화라든지 사람들이 특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익혀 두셔서 더욱더 스페인어권을 더 알아가시고 아직은 좀 미지 세계인 그런 나라들과 이런 많은 그런 또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교류를 더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한국의 그런 좋은 점들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하셔서 또 많은 것들을 받으시고 많은 그런 어떤 스페인어권에서 또 유익을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을 받으시고 또 한국의 좋은 점들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6화까지 독학 스페인어 첫걸음 내용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강의와 또한 많은 도서 자료들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해 주시고 또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yndrome LB aparte Gold